Today I'm going to talk about Run Flat Tyres Run Flat Tyres are kind of amazing Run Flat Tyres Run Flat Tyres Run Flat Tyres 푸른 바다 저 멀리 푸른 바다 저 멀리 한국에 건너온 게르마 민족의 신발 Run Flat Tyres 주행 중 펑크로 공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자동차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성능 또한 입증이 돼서 일반 타이어와의 비교 영상이나 리뷰 또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실험 영상이나 리뷰들은 하나같이 바퀴 한 개가 펑크났을 때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바퀴 4개에 대한 재료는 없는 걸까요? 설마 자신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게르마 민족의 신발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실험 영상 찍으려고 런플렉 타이어를 구하고 있거든요 아 그쪽이요? 도저히 이제 골라내는 건가요? 어 여기에는 딱딱 다른 타입에서 19 19 이치 우리 거 딱 맞는데? 이거 이거 보물이네 보물이네 으악 못 올라와, 못 올라와 꽉 끼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꽉 끼냐 이거? 여기 여기서 시간 걸려서 안 돼 이거 빼고 이걸 꺼내야 되겠죠? 오 이건 엄청 딱딱한데? 이 정도면 그냥 버틸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오 진짜 딱딱 딱딱하네 훨씬 딱딱해서 근데 차가 이게 2톤이란 말이야 바퀴 하나가 아니라 4개가 다 빠지면 이 고무가 2톤을 버티냐는 거지 사람이 들어도 엄청 2, 30명이 붙어야 될 텐데 아 4개가 다 그렇지 4개가 다니까 하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라는 거지 하긴 이게 모르겠네요 4개가 다 그랬을 때는 그래 우선 한번 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까 네 먼저 첫 번째 운전석 조수석부터 한번 뚫어볼 건데 그냥 여기다 뚫어볼게요 어? 나온다 여기 보이나? 여기다가 지금 구멍을 뚫어놨고 저희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표기를 해놓을게요 하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뒷타이어 한번 뚫어볼게요 지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버람이? 이게 타이어가 주저앉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 지금 되게 단단하고 야 이게 진짜 버티는 건가? 어? 어 이게 일반 타이어는 지금 이미 이 정도면 가라앉았을 텐데 와 진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세 번째 타이어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신기하긴 하네 공기압이 십 몇밖에 안 되면은 아예 주저앉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멍을 냈고 오우 오우 보시면은 세 번째 타이어도 구멍을 내서 바람이 엄청 빠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여기 15야 네 12에요 12야 12 거의 다 빠진 거야 15면 거의 없는 거예요 절반 저희가 지금 중간에 지금 첫 번째 타이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TPMS에 13까지 내려갔어요 13 정도면 일반 타이어로 봤을 때는 진짜 아예 바람이 없어서 바닥에 아예 타이어 구멍이 주저앉을 정도고 지금 바람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운전석 쪽 엔진룸까지 있어서 무거운 저 마지막 바퀴를 한번 뚫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이라 그런지 얘가 좀 쎄네 오오 이제 나온다 오우씨 여기 네 마지막 타이어 까지 저희가 런플의 타이어를 구멍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람이 다 넷짝 다 빠졌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빠진 거는 확실하게 다 빠졌는데 조금 버티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버텼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런플레 타이어가 가만히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빠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차에 탑승해서 운행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할게요 네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어우씨 긴장돼 오 오 대박 아 그 지금 아직은 저속이니까 한번 아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어 이 야 차 너무 꿀렁꿀렁 어 뭐야 너무 꿀렁꿀렁걸리는데 야 이거 된다고 아 지금 타이어에서 그 고무 말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나거든요 와 근데 이거 이상한데 기분이 다른데 호호 아 지금 운행했을 때는 엄청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타이어에 공기압 빼고 운행하기 영상 찍었을 때처럼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지만 그거랑 약간 빛을 탈 정도로 차가 엄청 꿀렁거리고 타이어 말리는 소리 계속 들리고 소리가 지금 많이 나요 밖에서 핸들도 많이 무거워졌고 공기압이 없다보니까 네 방지턱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닿을 것 같은데 아래 주저앉아서 으아씨야 아씨 아 진짜 아 뭐야 아예 그냥 그냥 닿아버리는데 바닥에 네 저희가 지금 방지턱도 넘고 주행까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에어서스가 좀 앞에가 망가진 것도 있지만 바람이 없다 보니까 아예 바닥에 다는 상황이라서 고속 주행까지는 좀 어렵고 지금 여기 최대한 밟아서 속도 내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아 해볼게요 갈게요 가 으아씨 엄청 출렁거리네 으아씨 야 이거 뭐야 으아씨 야 차 엄청 출렁거리네 오늘 실험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는 4바퀴의 바레인 빠져도 럼플렛 타이어는 버틸 수 있다 입니다 펑크가 나면 주행이 불가능한 일반 타이어에 비해 사이드 월에 철재가 보강된 럼플렛 타이어는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지턱을 넘거나 고속 주행을 할 때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차 내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은 가히 1번 대지승급이었습니다 즉 만능 무생다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속 주행 시 펑크로 인해 대형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다 보조 타이어가 필요 없어 공간 활용성이 좋고 연비가 좋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교환 주기도 짧고 승차감도 좋지 않다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대립이 첨예한 럼플렛 타이어 럼플렛 타이어든 일반 타이어든 가장 좋은 타이어는 오늘 아침에 점검한 타이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